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죄로 말며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40일 후에 하늘로 감남산에서 성천에 가시는데 그때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거기에 크게 관심이 없고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제자들이 이제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런 주님의 분부를 받고 에루살렘에 있는 그 감남산에서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으로 와서 거기서 그들이 모여서 열심히 열흘 동안 전혀 마음을 갖춰 기도하기에 힘을 썼어요 그랬더니 그로부터 10일 후에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급하고 간바람처럼 그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던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갑자기 혀가 입이 열리더니 방언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방언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방언이 있고 4등전 2장에 있는 방언이 있는데 이 4등전 2장에 있는 방언은 각 나라의 말로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영어나 스페인어, 독일어, 불어, 중국어 이런 각 나라말로 그래서 16개국의 그런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멀리 여행을 한 적도 없고 외국어를 공부한 적도 없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맞아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으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 보금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때 거기에 에루살렘의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자기들이 온 지역에서 그 말로 보금이 전파되니까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길을 일어나서 지금이 제 3시 이 제 3시라는 것은 오전 9시를 말하는데 오전 9시인데 우리가 술을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내가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르니 너희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그리고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니 그들이 애원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 지금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그 성령이 임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기 동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선지자 요해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성령이 부어지는 그런 일이 내가 말세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는 바로 성령이 임한 사건이라고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말세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여러분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구원 받은 다음에 뭘 받아야 되냐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방언을 하게 되죠 물론 각 나라의 언어로 하는 이런 방언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보통 하게 돼요 성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 나라만을 잘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성령임에서 자기가 배워보지 못한 그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일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은 천사의 말이라고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고 있는 그런 우리가 지금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알아듣지 못하는 영으로 하는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임하면 능력임하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 여기에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가 내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느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연할 것이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내 남종과 내 여종들은 애연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애연을 하게 되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어떤 영안이 열려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꿈을 꾸게 되고 은사가 나타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 십 년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어린이도 죄가 안 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는 니들이 뭘 안다고 성령 받는다고 이러지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더 빨리 방언도 받고 성령도 빨리 받아 아이들은 단순하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어린이가 성령을 받아서 애연을 하며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내 남종과 내 여종들도 성령을 받아가지고 애연을 하고 이렇게 된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 받는 것은 남녀노소 이런 차별이 없다는 게 신분이나 성별이나 이런 어떤 연령의 차별 없이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나 성령 받지 나 같은 사람이 받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만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 받은 게 아니라 이것을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걸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말세의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성령을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다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약속도 여러분 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구하고 이 약속은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제가 사실 늦게 내려온 이유가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는 설교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늘 하던 설교하고 비슷한 설교 그리고 익숙한 본문을 설교하라면 재미가 없어요 한 번도 하지 않는 설교 아주 좀 특별한 설교라면 신이 나가지고 와서 하는데 맨날 하는 그런 비슷한 설교를 하라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꾀를 부린 거예요 주님 이제 사도행전을 하라니까 이 본문을 주시니까 조금 다른 거 전하면 안 될까요? 하고 계속 제가 거기서 미적미적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갔는데 주님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오늘 그런 설교를 하래요 그래서 내 생각은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이 그랬어요 이 설교 많이 들었지만 또 많이 했지만 오늘 아직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이걸 잘 모르고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이 오겠구나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하는구나 또 계속 이 설교를 들었지만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겠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냐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만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에서도 이 약속을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고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만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꼭 받아야 될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또 뭘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았으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일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뭘 받아요? 여러분 상급과 멸류관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성령 받고 축복받았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급이 없으면 이게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이게 여러분 잘못 신앙생활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성령 받고 성령 받는 사람은 반드시 뭘 받아요? 아니 제일 먼저 구원 받고 구원 받는 사람은 성령 받고 성령 받는 사람은 축복 받고 축복 받는 사람은 상급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정말로 구원 받았습니까? 네 최근에 계속 그런 설교를 했어요 알곡 신자가 됩시다 그리고 정말 내가 구원 받은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생명책 딱 폈는데 이거 생명책 펴서 볼 때 거기에 뭐예요? 성현실 천사장 가브리엘이 성현실이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책을 하나 딱 가지고 오더니 뒤적뒤적뒤적 해보더니 성현실이 없다 성현실이 없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현실 막 뒤지더니 아 저 끄터머리에 그 희미하게 성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 그러면 이제 연실이 같이 친구였더니 연실이가 같이 신앙생활했던 선이는 이름이냐고 물어봐요 선이 김선이 김선이 이름을 또 가브리엘 천사가 막 뒤져보더니 아 여기도 잘 안 보이네 그런데 여기는 안 보이는데 뒤져보니까 헌신을 많이 해가지고 특별한 상을 받는 사람들의 이름 속에 기록됐다고 얼른 아멘 해야지 왜 아멘도 안 하고 지금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반드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야 합니다 그날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큰일 나 그런데 어떤 사람의 이름만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구원받은 사람 아메? 구원받았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죄사 안 받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중생을 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얻은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아메?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죄사 안 받았어요? 거듭났습니까? 이런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죄사 안 받고 영생을 얻었다면 반드시 그 다음에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도 꽤 많이 있는데 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했고 내가 말세의 모든 육체에 다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젊은이와 늙은이와 남종과 여종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려면 첫 번째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사무하고 구해야 합니다 아메? 여러분 성령을 사무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 받았어요?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그러니까 그들이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 가서 거기서 모여서 열흘 동안 성령을 사무하면서 간절히 거기 보면 저희가 마음을 갖춰 전혀 기도의 힘을 썼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히 성령을 사무하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99%가 만약 성령을 간절히 사무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래서 열흘 동안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열흘 동안 그들이 아마 금식하면서 저희가 마음을 갖춰 전혀 기도하기 힘을 썼다 그러니까 전혀 기도하기 힘을 썼다는 말은 일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제껴놓고 오직 성령을 사무하고 전심으로 마음을 갖춰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오순절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면 성령을 뜨겁게 사무하고 이 메마른 돼지가 담비를 기다리듯이 목마른 사슴이 흰 해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그렇게 여러분 성령을 간절히 사무하고 갈망하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누가 보면 11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너희 여기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그리움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를 이미 영접하고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뭘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지 못했다면 구원 먼저 받아야 돼 그런데 구원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성령 주시겠다고 자 시편 107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지지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네 구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이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성령 받으면 어린이도 애원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환상 보고 있어요? 늙은이도 꿈을 꾸고 성령이 주시는 꿈 개꿈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나이가 먹으면 사람이 꿈이 없어 그런데 성령이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생겨 그리고 내 남종과 내 요종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남종과 요종들 있죠? 뭐를 했는데? 내 남종과 내 요종에 내 영혼을 부어주느니 저희가 애원할 것이오 여러분이 애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건 뭐예요? 못 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반드시 성령이만 하면 뭘 한다고요? 방언을 하고 성령이만 하면 또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만 하면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이만 하면 애원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목마르지 않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일이 예수를 믿었는데 안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오순절로 임한 것처럼 나에게 임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강력하게 그냥 성령이 오순절로 임한 것은 있잖아요 성령이 가랑비처럼 이슬비처럼 내리는 그런 성령이 아니라 성령의 폭포수가 그냥 장대비가 폭대비가 내린 것 같은 그런 성령이 급하고 가한 바람처럼 우리가 그냥 이슬비처럼 내리면 성령이 임한지 안 임한지 이걸 잘 모른다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급하고 가한 바람처럼 장마비처럼 쏟아지면 성령 나 받았는지 안 받으면 모르겠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한 번 우리 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건데 불을 지져 통성 기도하고 끈질긴 기도예요 이 성령 받는 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두 가지 불을 짓는 기도 그리고 끈질긴 기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냥 금식하고 기도해도 잘 성령을 못 받는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불을 지져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성령을 부어주실 때 끈질게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한 10분 하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내가 성령 받아야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내가 오늘 이 자리의 끝장을 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성령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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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기도하지 말고 그날은 성령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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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어떤 삶에 문제가 있으면 해결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기도 이것저것 하지 말아요 이게 너무 중요하면 그 문제를 놔두고 계속 집중적으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어떤 사람들은 이게 중헌부원이라고 하는데 중헌부원 아니에요 중헌부원은 의미 없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런 게 여러분 중헌부원이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 마음을 그 사모하는 마음을 소원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이게 지금 어떤 사업에 중요한 게 있으면 이게 축복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일이 잘 돼야 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좀 와서 한 번 기도하고 하나님 뭐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 이걸 해결해 이걸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 그래가지고 어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사랑하는 종아 여러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들었느니라 아메? 여기에 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 아메? 여러분은 그렇게 간절히 막 방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면 어때요? 내 입에서 뭐가 나온다니? 왜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하는데 사랑하는 종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다 이루었느니라 막 이렇게 나온다든가 하면 뭐라고 했어요? 눈물 콧물이 쫙 쏟아지면서 막 이래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조금 기도하다가 말고 조금 기도하면 이러면 안 돼 특별히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끈질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첫째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 철저히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일은 무슨 일이냐 요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고 하는 그 성령이 임한 것이라겠죠 그런데 어느 때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냐 그러면 우리 요엘서 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하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짓지 말고 마음을 짓고 너희 하나님 요하께로 돌아올 제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여기 보면 지금 요엘 선자가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 옷을 짓지 말고 마음을 짓고 여하께로 돌아오라 이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8절 29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너희가 회개하고 마음을 짓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자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요정에게 부어줄 것이며 28절 봐요 그 후에 28절에 거기 보여줘요 아니 그 후에 그랬잖아요 그 후에가 뭐라고 했어요?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성령을 부어주실 때 이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먼저 철저히 여러분이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삼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삼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를 선물로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먼저 여러분이 회개하고 죄를 여러분 씻어야 됩니다 죄의 용서를 받을 때 하나님이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가지고 시몬 베드로는 천국에 들어갈 뭐를 받았어요? 열쇠를 받았어 천국에 들어갈 열쇠를 그런데 이 사람이 계집아의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어떻게 돼요?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철저히 회개했었잖아요 닭이 두 번 우니까 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고 그랬죠?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간절히 성령을 삼아 기도하니까 오순절날 뭐가 임했어요?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베드로처럼 천국 들어갈 열쇠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천국 들어갈 열쇠를 뭐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에게 주님이 천국에 들어갈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열쇠를 받았지만 성령 받는 건 틀려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여러분 구해야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심원 베드로가 오순절에 뭘 받았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 예수 믿어도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맛이 뭔지를 진짜를 몰라 수박 거달기식으로 수박을 거슬 아무리 혀로 핥아봐요 수박 맛이 뭔지 압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신앙 생활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수박 거달기식의 신앙 생활이에요 우리는 뭘 받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세 번째 그랬잖아요 거기에 18절에 내가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는 그들이 연할 것이오 여기서 내 남종과 여종이라는 것은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보십시오 구약에는 사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로 이렇게 소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농부였고 다 이렇게 별별 그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인데 대부분이 이름도 없고 이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려고 하면 그에게 꼭 뭐를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도 성령의 마음이 비범한 사람이 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성령의 마음이 능력이 있게 됩니다 우둔하고 미련한 자도 지혜형인 성령의 마음이 지혜롭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사사들 선지자들 다 뭘 받았어요? 남종과 여종들이 다 뭘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신약에도 사도들과 하나님의 오든 남녀 종들에게 뭘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여기 우리 하나님의 종들 남종과 여종들이 여러분 뭐 받아야 되겠어요? 성령 받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계신 그런 사역 이런 직분 이런 모든 걸 감당하려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못해 그래서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은 뭐예요? 절대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과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 이걸 깨닫고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는 성령이 없이는 할 수 없사오니 아주 여러분이 어때요? 어느 정도가 돼야 돼요? 나는 성령 받지 않고는 정말 이거는 절대적으로 할 수 없다 완전히 절망적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절망적인 그런 상황까지 가서 정말 성령을 안 받고는 나는 할 수가 없구나 간절한 그런 마음 절규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겨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크게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때요? 이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정과 여정들에게 뭘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해서 왜 남정과 여정들이 성령을 못 받냐 그러면 이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철저히 깨닫고 성령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성령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고 이런 절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지금 교육자들도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내가 좀 열심히 해가지고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세 내가 내 남정과 여정들에게 내 영혼을 부어준다 왜 못 받냐 이 말이야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은 지금도 성령을 막 그렇게 막 사모하고 갈망하고 이렇게 하면 성령 아니고 할 수 없다 이걸 느껴야 되는데 이걸 못 느끼고 내가 좀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절박함 절실함 이런 게 못 느끼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경험해 봐서 아는 저의 성격이 완벽주의라 내가 뭘 하나 해도 철저하게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목숨을 걸고 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하나님 진짜 성령 아니고서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절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까지 딱 가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여기 있는 남정과 여정들은 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삼아 구하는 자 철저히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자 그리고 또 하나님 앞교인 직분과 사명 사육을 감당하고자 몸부림치나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삼아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받아서 주의 복음 전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거기는 열두 사도도 있었고 또 그냥 평신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500명이었는데 380명은 돌아가버리고 120명만 남아서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았으면 은혜에 보답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직분 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제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능력으로는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주의 일도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다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으로 안 하면 여러분 전도할 수 있어요? 제대로 못해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 부어주시고 성령 받아가지고 주의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 받아서 봉사하며 주님의 그런 기쁨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런데 권능만 받는 거 아니라 은사도 받고 아멘 놀라운 그런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은사를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 여러분 구약해 보세요 이 성막에서 봉사하고 성전에 봉사하는 오올리아과 부살리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임했다? 영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영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다 한 거예요 오늘날 그게 뭐예요? 성막이 오늘날은 뭡니까? 교회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려면 다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요 어린이 주일학교 하는 사람들이 어린이들이 잘 가르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성령 받아가지고 어린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뭘 하든지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해야 돼요 성령 안 받아가지고 하면 좀 하다가 너무 지쳐 피곤하고 힘들고 열매가 없고 오니까 낙심이 되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여러분은 어때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는 성령 받아가지고 해야 돼요 성령이 말하면 권능을 받고 그래가지고 내 증인이 되려라 했잖아요 제자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가서 하니까 여러분은 엄청난 역사가 부흥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면 여기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다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베풀어진 사랑 받은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성령 안 받아가지고 하니까 힘들어서 못하고 기쁨이 없고 또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지금 그런 말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는 자 두 번째 가슴을 찢고 잘 회개하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의 남녀 종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성령 받아서 주의 복음전하고 주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충성하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사도행정 5장 3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뭐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아 성령 받아가지고 살아도 하나님 성령 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게 아닌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에 사는 거죠 그리고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뭘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것보다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랑이 보십시오 자기가 하나님께서 너 가서 아말렉을 다 멸하고 그 짐승도 멸하고 사람도 멸하라고 다 했는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사우랑을 버린 거예요 그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거기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에배드리고 이런 것보다 더 먼저 돼야 돼 그런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올리잖아요 그런데 이거 듣는 것이 더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먼저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부어주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신다 제가 보면 그런 분들이 내가 이번에 여러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몽탄에서 어떤 목회하던 목사님이 이분은 성령을 구하지도 안 했대요 왜? 거기 신학교 출신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성령 받았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았다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철저하게 아주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한 거예요 말씀대로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주일학생들까지도 어떻게 하라고? 저녁 예배 다 오라고 저녁 예배 여러분 얼마나 철저히 율법적으로 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철저히 율법적으로 했는데 이분은 어떻게 돼요? 성령을 부어달라고 이렇게 하도 안 했대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철저히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뒤집어졌어 뒤집어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구해도 주시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구하지 않아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분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이 뭐겠어요? 성령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다 예수 믿고 받았고 축복을 받았어도 성령 못 받으면 진짜 받아야 될 걸 못 받은 거예요 자 오늘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는 먼저 뭘 받아야 돼요? 제일 먼저 구원 받아요 구원 받은 다음에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뭘 받아요? 축복도 받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축복 받아가지고 이걸 주님 영광을 위해 써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뭘 받아야 돼요? 상급을 받아야 돼요 정말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구원 받으셨나요? 진짜 구원 받았어요? 그럼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성령 받았습니까? 조금 줄어드는데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축복 받으셨어요? 좀 비슷하나요? 이제 상급은 주님 앞에 가봐야 아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사는 거 보면 알아요 좀 저 사람 상급 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좀 보면 알죠 왜? 아니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했는데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안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나마나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은 없죠 그런데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수하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상급과 멸류관이 기다립니다 우리의 가장 최고의 목표는 뭐냐면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과 영원한 상급과 멸류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축복을 받고 뭘 다 해도 그거는 얼마 가지 못해 하늘나라 상급과 영원한 상급과 멸류관은 영원한 거니까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 진짜 복이 뭐냐 구원 받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인만웰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면 외롭지 않고 형통하고 승리하고 사망의 금치왕 골짜기를 다닐질로 두렵지 않고 다 이렇게 되는데 요셉처럼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까? 애녹처럼 믿음으로 동행하고 또 어떻게 동행하지? 많이 했는데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느끼면서 매 순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이면서 동행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제가 매일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애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으니까 나도 어때요? 믿음으로 동행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내 삶 속에 함께 내가 가는 곳을 주님이 나와 함께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다 이렇게 내가 믿었어요 그런데 이게 믿고 살지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이렇게 경험되어지고 이게 좀 그렇게 생생하지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딱 임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순간순간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고 느껴지고 그게 완전히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뭡니까? 성삼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버지는 저 보좌에 계시고 그 예수님도 우편에 앉아 계신데 지금 누가 여기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여러분 다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의하며 추건합니다